2018년의 첫 번째 주일인데 2018년도의 최초의 주짓礼拝입니다 작년서부터 올해를 우리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였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되지만 가장 강하게 마음을 주셨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참 좋은 군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군사의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강하게 받아서 헬스의 30년 첫 번째 주일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첫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은 알아보겠습니다 말씀 드릴 수 준비되셨습니까?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24시간 이 시간을 영적 싸움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들 하죠 영적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나에게 막 혈기 나게 하고 私가 막怒り出したり 죄를 짓게 하고 そして私は罪을犯させる 또 미혹당하게 하고 そして 막惑わされたり 이런 것들과 함께 내 믿음 진리라고 하는 말씀 위에서 내 믿음으로 싸우는 그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하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알았지? 예수님의 참 좋은 군사대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군사는 기본적으로 뭐 해요? 훈련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 받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근데普通皆さん 훈련을受けることが好きですか? 好きじゃないでしょうか? 예 별로 안 좋아하죠 아마리好きじゃないんですよね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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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는何일까요? 辛い 辛い 辛いから 그렇죠 힘드니까 そうです 힘드니까 훈련 받기 싫어한다 그래서 훈련 받기 싫어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훈련 받기 싫어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나가 군인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 다 알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훈련을 안 받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다고 생각해요 그 전쟁터에서 자기 생명 지칠 수 있겠어요? 자기 생명 지칠 수 없겠죠 그 결과가 뭐겠어요? 자,どうなりますか? そうしたら 죽음인 거죠 훈련 안 받는 병사들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벌써 돌아가셨어요 결과가 뭐겠어요? 그래서 군인 국회에 나갔다고 생각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패배라고 그래서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훈련 없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패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 군사라고 한다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좋은 군사가 되래 그러면 좋은 군사 말고 또 어떤 군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 좋은 군사도 있다는 거죠 안 좋은 군사가 있으니까 좋은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군대도 그렇다니까요 군대 가면 군대 교도소가 있어요 거기에 군사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그렇거든요 군대에서 남의 돈이라든가 물건을 훔쳤다던가 사기를 쳤다던가 싸워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던가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던가 아니면 마음대로 부대 바꾸려고 탄령을 했다던가 이렇게 군인은 군인인데 군인 같지 않은 군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예수님의 나쁜 군사 안 좋은 군사도의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오늘 성령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참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짧게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두 개 세 개 안 나눠요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은혜 밖에서는 절대 예수님의 참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네가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래 예수님 은혜 가운데서 강하래 그럼 예수 믿는 우리가 강해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은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항상 영적인 싸움 한다고 그랬죠 그럼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힘은 뭐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힘이란 게 뭐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에요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권세와 힘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와 함께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요호와 에게서로다 다윗이 10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가고 도망가고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어서 신앙생활을 해왔을 때 내 삶이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내가 피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너의 admit지 와라스쿠이 눈무시 아나타고서 와라토리데 와라시와 유리가 나이 아멘 10편의 다윗의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 바로 영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피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양이래요 예수님은 목자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그 목자가 양을 책임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자가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군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군인이 군대에 들어가면서 나 뭐 먹을까 먹을 거 걱정하는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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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단에 들어가면서 나 군대에서 뭐 있지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군단에 들어가면서 군인과 그 모든 것은 나라에서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좋은 군사된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참 좋은 군사된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참 좋은 군사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복음의 불모지라고 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땅은 복음의 불모지라고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본 땅에서 이런 일본 땅에서 여러분 저만큼 불안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저는요 즉инид fus 거지 ación рус interface 저만큼 불안한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 계세요 나라 거로 불안한 직업에 taller 밖에 작동 내 일 난 몰라 이게 내 주제자 0.5%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저보다 더 불안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전 또 애도 둘이 있어요 내일도 모르지만 내일보내도 더 몰라요 여러분 저만큼 불안한 직업 있습니까? 저는 매달 저희 집과 교회에 임대료를 내야 돼요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교회 유지도 시켜야 돼요 이런 저의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은 어떻게 보일까요? 얼마나 불안정하게 보일까요? 여러분은 매달 크든 작든 월급이라는 걸 받잖아요 여러분은 매달 크든 작든 월급이라는 걸 받잖아요 싫으면 싫은 것이 지금 두 명이 노골적으로 비웃었어요 물론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해서 선택해서 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저도 피할 수 있는 만큼 피했었어요 도망갈 수 있는 데 만큼 다 도망갔었어요 매달 크든 월급이라는 걸 받으시면서 앞이 보이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거치고 훈련을 거치면 15년 넘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에게 불안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누가 보더라도 정말 불안해 보이는데 불안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불안하지 않을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감사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감사가 되는 것이고 저는 양이고 예수님은 복자 되시니까 예수님은 복자 되시니까 복자는 양을 인도할 수밖에 없고요 도울 수밖에 없고요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모시기 바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거짓을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대로 인도하실 것이고 도우실 것이고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물론 몰라요 하지만 불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바아바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책임 주십니다 바로 그 주인이 저와 저의 가정이고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것들 그런 거 후식 내내면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있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고요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치시오 예수님의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시오 그래서 항상 예수님 안에 은혜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은혜 안에서라고 하는 전폭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전면적으로 유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바람이 큰 바람이 내 앞에서 불더라도 그 예수님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이노리 섬김과 호시 겸손과 견성 전도와 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달려 죽는 그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좋은 군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요 그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좋은 군사들 되어서 주님 주신 일 완수하면서 주님의 기쁨 되어주시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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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